이야 날씨도 비가 온다는 날씨가 이렇게 좋습니다 지금 오늘 이 라면 할아버지 댁이 왔는데요 계곡에 물 좀 볼까요 아 물이 찰찰찰 잘 흐르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저기 제무시 차도 보이구요 여기 지금 밭에는 산마늘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산마늘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구요 이야 꽃이 폈어요 산마늘이 아 장작도 이렇게 많이 해놓으셨습니다 우와 이게 뭐지 이게 지금 머위 머위가 제법 많이 자랐네요 머위때도 이렇게 많이 자라고 있구요 살았습니다 머위밭이 아주 깨끗합니다 저 차 좀 보세요 옛날에 낭구차라고 했죠 낭구 낭구를 많이 시원하려던 낭구차입니다 여기 머위 마치 있네 이게 머위가 많이 컸네요 이거 어르신이 있네 거짓때 뭐해요? 뭐 이거? 거미들도 이렇게 거미가 집을 저를 찾았구요 거짓때문에 옮기고 이렇게 자라 다단히 이렇게 설치해보겠습니다 고사리 어디서 이렇게 많이 꺾으셨지? 고사리 음악 나온다고 아구야 바람이 오늘 엄청 세요 여기는 시들지 않고 이렇게 있습니다 아 부엌 아 부엌 고사리 고사리가 많은거지 엄청 많은거지 고사리 있는데를 어떻게 이거 삶아서 날리셔야 될텐데 자연산 고사리네 완전 이거 얼른 삶아 삶으셔야 되잖아 그죠? 삶아서 넓어가지고 삶아서 넓으셔야지 삶아서 말려야죠 고사리 고사리 고사리가 완전히 도끼를 빼야된다면요 이거는 무슨 나물이에요? 두릅도 있고 두릅도 있고 고사리도 있고 두릅도 있고 두릅도 있고 두릅도 있고 두릅도 있고 나물을 잔뜩 따오셨어요 이제 불 지펴서 이거 빨리 더 마르기 전에 하셔야 되겠다. 오늘 딱 오신 거예요? 그러죠. 오전에 갔어요. 오전에? 아, 부지런하시네요. 어디 있잖아, 아셨어요? 밥 먹었지요. 아... 산에 갔다 와서 배고프니까. 아... 계속 뒤워왔지. 바람이 아주... 라면 하나. 라면 하나. 이거 꼬치에 한 송이가 있네. 누구 다녀가셨어요? 어머니. 네. 아주 보라색 예쁜 장미이네. 아...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꽃도 이렇게. 어머니나 선물 받으셨어요. 흙벼, 흙벼. 흙집이니까 이게 시원해. 야, 고사리 참 실하네. 싫어당 못할게요. 야... 나령꾼 좀 없나? 왜요? 왜요? 아... 어... 왜요. 곱다리를... 끈에 묶어야 하는데. 저희는 학교에 구영. Laser pill camínezony. spiritually 일반 Grammodyидze. 요즘에 사이 horn과 Nachml上도 잘 끈다 Priest. estruct을 뚜hhhh. 어디 줄이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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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줄이 없나? 여기 줄이 없나? 선생님은 어서 줬나? 메월 땅님! 메월 땅님! 메월 땅님! 메월아! 가서 불러보래요 잠깐 오래 이쪽으로 오세요 타는 중 물에 들어가는 중 설탕을 넣어서 물을 넣어주세요 아... 물을 넣고 물을 넣어주세요 메월 땅님! 물을 넣어주세요 물이 없어졌어요 끈? 어. 저거 저거 끈 있네. 저거 좀 찾아줘. 카메라 조심하고. 저기도 있어. 저기도 뭐. 아무나 줘. 노란 끈. 내가 시범을 보여줘야지. 이거 프리미엄? 아 저 끈이 좋겠다. 웃기가. 아니요. 아니 그건 안돼. 아니 오빠 저거 파란 끈. 어. 파란 끈. 저기 있잖아 저거. 밑에. 그 묶은거 하나만. 한쪽만 풀라. 그거를 묶어놓고 풀면 되지. 아 그거 있네. 그게. 6만원 7만원이면 싸네요. 싸요? 예. 구사리가. 뭐가요? 자 이렇게 이제 끈이잖아요. 그죠? 유튜브에 나오는거 13만원씩. 아 그거는 강매래. 강매. 지금 저 산 고사리. 내가 어제 60만원씩 정도를 샀는데. 다 7만원이에요. 7만원. 써? 어. 7만원의 정사에요. 근데 뭐 10만원, 20만원. 우리는 뭐. 어떻다 이런건 다. 아 고사리 하는 사람들의. 매울땅 나이 타 좀 줘. 나들 상관심. 아게. 고사리를. 좀 채울. 이제 eş의. 한쪽으로 이쁘 땁니다. 팔을. 알. 부모.